헬로우 키티의 즐거운 장난감 놀이 안녕하세요 여러분, 제 방에 오신 걸 환영해요. 이제부터 저와 함께 놀아요. 이 방에는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숨겨져 있어요. 이곳저곳 찾아보세요. 놀이하는 방법을 모를 때는 여기를 눌러보세요. 제 방에는 4개의 놀이가 숨겨져 있어요. 첫 번째는 여기. 여기를 누르면 인형 놀이를 하며 놀 수 있어요. 두 번째는 여기. 여기를 누르면 그림 맞추기 게임을 하며 놀 수 있고요. 세 번째는 여기. 여기를 누르면 같은 것은 어느 것일까요? 하는 놀이가 있어요. 네 번째는 여기. 여기를 누르면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면서 놀 수 있어요. 여기도 걸어서 그래서 서로 이곳에서 뭐 Cars Ga Usu 그 파일을 당겨져 있어요. 그리고 기적으로 의견이 있지만 데이저om을 만나서요. 역시 또 다른 사실입니다. 그래서 제 방에는 여러 가지 방식을 해야IE 이제 하나도 fledогоανным轄 Laut을 동일하고 이름을 넘어갈 수 있어요. VELD